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누군가 당신을 죽이고 내가 복수한다고 하면 당신은 뭐라고 할까? 어? 나 죽어야 하는 거야? 아니 만약에 말이야 그럼 내가 복수해 줄까? 내가 복수해 줄까? 내가 복수해 줄까? 아니 만약에 말이야 그럼 내가 복수해 줄까? 아니 아니야? 어, 하지마 나 이미 죽었다며 그럼 차라리 우리 딸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줘 위험한 데는 근처도 가지 말고 그래 줄 수 있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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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말이야 못해 ! 어? 어?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